하늘이 침침하다 싶더니 내일 전국에 비 소식입니다. 이미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잠시 그쳤다가 밤사이에 중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비의 양은 중부는 5mm 안팎, 남부는 최대 20mm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한 기온 차이에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조 산간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데요.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5도, 대전 3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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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